택배 도착 오늘은 brtc 남자 화장품 리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brtc 파워 온모 올인원 솔루션부터 사용해볼게요. 에센스와 로션 사이에 산뜻한 제형이에요. 끈적임이 거의 없었고 촉촉하게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바를 때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좋았어요. 은은한 플로럴 아쿠아 향이 솔솔. 향이 좋아서 향수인 줄. 이제 저희 남편이 얼굴에 발라볼거에요. 요즘 남자분들은 이렇게 올인원으로 한번에 바르시죠. 남자분들 피부에 딱 필요한 수분, 증정, 모공관리. 스마트하게 한번에 케어하세요. 면도 또는 세안으로 사용해주세요. 이번에는 brtc 트레이너 온모 올인원 밀크 리뷰할게요. 로션처럼 하얀 제형이에요. 트레이너 온모 올인원 밀크도 마찬가지로 거의 끈적임이 없고 촉촉하게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부드럽게 발리는 것도 다 똑같지만 이건 주름관리까지. 아이크림에 연양감을 더해 눈가 주름과 칙칙함 케어. 이제 저희 남편이 얼굴에 발라볼거에요. 면도 또는 세안 후 발라주시는게 좋구요. 먼저 보여드린 파워 온모 올인원 솔루션을 바른 다음에 덧바르면 피부 연양 보충에 도움이 된다네요. 남편 피부가 요즘 많이 상해서 속상했는데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미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